자네에 계신 승객 여러분 이 열차는 하늘나라 천국행 열차 이온이 이용에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네에 계신 승객 여러분 자네에 계신 승객 여러분 자자 여러분 기차가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서들 서둘러서 기차에 오르자고요 한 번 떠난 기차는 다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어서 서둘러세요 주님 나를 항상 보아시니 지옥와도 법 없는 구름하늘 보자 예수님 만나 영원 생명하드리 때로 외롭고 지천히 비롯해 주님께 세일을 주시네 천국열차 타고 올라가는 흰들로 천국열차 타고 올라가는 흰들로 천국열차 타고 올라가는 흰들로 천국열차 타고 올라가는 흰들로 천국열차 타고 올라가서 날 따라가지Radio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